ㄴㄴㄴㄴㄴㄴㄴㅆ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몽돌 귀신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남양특집으로 공동면직 가자고 해서 왔는데 네 도대체 왜 가자고 하신 거예요? 우리 여기? 네 이제 여름도 됐고 남양특집으로 우리 청와도랑이랑 벽화신 딸 담역 테스트 들어왔어요 담역이요? 응 일명...먹어라지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내가 지금 땡겨줄게 왜? 예쁘지 않아? 무서운 표정 지어봐 엄마? 하하하하 오우 하하하하 일단 우리가 귀신 컨셉을 하고 조상 컨셉을 하고 네 일단 우리 먼저 왔어요 여기 화연궁이랑 그리고 뭘 안 갖고 왔다고 그랬어 여기를 가지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랬지 공동무지로? 응 속였지 엄마가 일단 고라를 쳤지 뭐가 필요하다고 안 갖고 왔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몰래 숨어있다가 담역 테스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발을 보려고 왔어요 응 무섭지 않아? 옆에서 한번 제대로 여섯을 밀릴게요 누가? 제가 같이 그려줍니다 알았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야 오우야 야 이거 꼭 해야되는 거야? 아 올라가 빨리 나 누가 내 발을 잘 구워 하하하하 하연아 빨리 니 먼저 가서 빨리 가 봐 어디야 엄마를 위해서 엄마 저기 뭐가 자꾸 보여요 아아 코피아파 아니 근데 진짜 무섭긴 하네 아이씨 야 원래 공동묘지 오면 불빛 같은 게 보인대요 불빛이 없는데 여긴 없어 없다고? 여기 보이는데? 아우 소름 끼쳐 용사장 먼저 올라가봐 얼굴 나오려고? 아니 귀신 없는 짓 먼저 맞아봐 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야 더 안보여 더 안보여 야 어떻게 된거야 더 안보여 아 봉사가 된 것 같아 올라가 야 우리 여기있다가 우리 안 내려가면 안돼? 여기서 사람 나오면 대박이다 사람이 오면 내게 할매야 담요캐스트 하기 전에 체육패스트 되겠다 사장님 나 토할 것 같아 뭘 토해 지금 야 뭐 저 부분 아니야? 여기야 저기? 아 왜그래 아 카메라다 못 올라가 있던데 공동묘지에는 귀신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응? 귀신 살지 어떻게 살아요? 다 여기 집이 있잖아 네 다 여기 안에도 지금 잠드셨을걸 아니 지금 활동시간이래요 이제 이제 일어날 시간이지 아침 기상 뭘 이렇게 소름이 안 끼쳐? 어? 더워서 아이씨 됐어 그만가아 무서워 여기서 어때, 이렇게 주로다운 거 어때? 여기 괜찮다 오케이 헤엑 야 너 진짜 귀신 같잖아 힘들어요 아 진짜 귀신 같잖아 너 빨리 와 너무 멀리 가면 우리도 무서우니까 아 웃겨 빨리 와 야 너 가지마 응? 가지마 어떻게 안가? 아 가지마 안녕하세요 가지 말라고 잠시 잠깐 저희가 뭐 좀 촬영 좀 한다고 야 뭐가 웃으세요 응? 나 얘랑 떨어진 귀신 해줘 너 때문에 너무 무서워 눈이 이상해 아 내가 더 힘들어 지금 내려갈 거야? 아니 잠깐만 내려가지면 우리 귀신 씌여 가지마 분장한 거 다 지워줄 거 같아 다 지워졌어 지금 땀에 머리 먹고 싶어요 누나 이거 풍선 어때요?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 지금 너무 좋아 아 풍수가? 나도 누워 있고 싶으면 여기 누워 있고 싶어 여기 어디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여긴 마른 자리야 말하면 안 되지 마른 자리야 저 앞에 산이 이렇게 능선이 쫙 있는데 풍수를 보면 이렇게 산과 능선이 합쳐지는 거기가 보이는 그 선이 막힘이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 비가 와도 뭐가 와도 내려가는 곳이고 그리고 해가 계속 있는 이렇게 모이는 곳이잖아 여기가 오 명당자리네 여기 여기 어 여기 조상님들 좋겠다 아 여기 궁금해지? 어 괜찮은데 봐봐 벌써 비가 오늘 비가 왔는데도 땅이 다 말랐어 어 말랐어 그리고 고이는 게 없잖아 그러면 시체가 안 썩는다는 거야 물이 물이 안 찬다 왜냐면 산소 옆에서 수맥이 흐르면 고이면 자손들이 되는 게 없거든 근데 여기 되게 좋네 이 다음에 나도 죽으면 여기로 올까 엄마 왜 쟤네가 놀라기 전에 내가 먼저 놀라겠다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배신 때리지 말고 잠깐만 내려가지 말라고 무섭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아니 엄마가 뭐 좀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화 왔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놓고 갔다 그래서 다시 갔다 왔죠 우리는 근데 이제 카메라는 왜 왜 아 이거 찍어놓으라 그래갖고 산소타이 그것 때문에 아 진짜 근데 우리를 왜 찍고 이상한 거 아니죠? 아니요 놀래카메라 아니야?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왜 우리를 찍어 아니 오는 거를 이렇게 해갖고 찍어서 그거까지 준다고 신도한테 보내야 된대 우리는 상관없잖아 신도 주는데 저기 가서 찍어야지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 진짜 이거 수상한데 빨리 와요 근데 여기 무서워 여기 아 카메라 지금 안 찍고 있어 아니 근데 여기 산소 아니야 여기 곰동농이 아니 근데 잠깐만 야 같이 가 이 사람은 튀어나오는 거 아니죠 진짜?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 후라시 키면 안 돼? 아 뭐 후라시가 필요해 잠깐 잠깐 언니 우리 이거 이거 하나씩 하나씩 아 잠깐만 무서워 빨리 올라가요 나 뒤에 갈라니까 아 잠깐만 알았어 잠깐만 어? 천천히 가요 아니 기도토 같은데 가면은 이러지 않나? 아니야 이 정도로 아 칼을 왜 꺼내요? 안녕하세요 ㅋㅋㅋㅋㅋ 네? 기도토 가면 묘지가 있진 않지 아 진짜? 응 뭐가 있어요? 실령님이 계시지 ㅋㅋㅋㅋㅋ 선생님 뒤에 뭐 있다 ㅋㅋㅋㅋㅋ 카메라 뽀개실까봐 못 놀래 나 지금 내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언덕길 저기 아까 올라가 봤는데 엄청 무겁고 엄청 무겁고 진짜? 진짜? 아니 너무 힘들어 나 왔다 갔다 지금 그게 아니고 엄마가 바로 앞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지 쩌욱 위로 올라가야 돼 쩌욱 아닌데? 아니야 쩌욱 근처라 그래 바로 입구라 그랬는데 뭐 입구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엄마 엄마 뭐가 막 안 느껴지 무섭지 머리 아프고 지금 속 안 좋고 닭잘 도둔 거 안 보여 지금? 닭발이 먹고 싶어 엄마 엄마 어디 갔지? 어디 계시는 거예요? 네? 엄마 진짜 어디까지 입구라고 그랬는데 아우 위로 올라가요 쭉 입구를 뒤에서 비춰주셔야 좋다 아우 판하네 왜 얘 불 꺼야지 아우 왜 우리 그림자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엄마 엄마 어머니 아니 근데 불도 안 켜고 계셔 그러니까 불이 어딨어 아니 여기 능선 넘어와요 능선 근데 주차를 왜 이렇게 멀리 하라 그랬지? 주차장이 여기에요 여기는 못 들어가는거 차가? 응 어우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진짜 여기 너무 많은데 대답도 없어 우리 엄마 엄마 과연 동생 과연아 엄마 지금 막 닭살 돋아 하지마 하지마 니가 더 무서워 아 힘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mand 으으으으으으하 으으으으으으으 EE아 으으으으 mexe 으ㅥ으흐으 secrets 으아니 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amour 으으흐으으아아야랩 으으으으으으으으읜짝 나 놀랬잖아 야 오옥 줘봐 오옥 가까이소 야 오옥 줘봐 눈물 나잖아 왜 이렇게 늦게 와 벌레 다 물리고 얼마나 무서워도 자라 나 놀랬잖아 야 누구 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어머 오개봐요 멍들어서 우리 신장칼로 나 마질뻔했어 아 땀봐 내가 기신놀이 못해먹겠어 이거 잠깐만 한때봐 뿜고가자 일단은 오늘 오늘 아 나도 나도 개놀랬어 내가 진짜 너무 놀래갖고 아니 놀래는 말은 카메라를 제대로 못 찍어줬잖아 아 나 죽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랬는데 우리 잘못 근무하고 있었는데 고생했어 남양특집으로 뭐 구독자들 분들 뭐 재미있게 네 우리 재미있게 찍고 싶었는데 폭망한 거 같아 근데 요즘에 뭐 흉가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흉가 가는 사람들 많고 이제 모덤에 가시는 분들도 있나 가는 사람 있지 이안 하나만 찍고 이제 돼서 가는 사람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야 돼 정말 와서 내가 보니까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아 혹시 흉가 체험한다고 막 가고 함부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 정말 뭐가 묻어갈 것 같아 아 진짜 저 아까 도깨비 불 우리 도깨비 불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서 못 봤어? 할머니 귀신 나야 이거 못 봤어? 오늘 영상 살린 거는 초화돈인 것 같아 그래 희생 고생했다 야 내가 이런 걸 말한 거야 야 폭망할 수 있었어 지금 야 얼마 더 없는 줄 아냐 아우 고생했다 진짜 어디다 같이 홍살冷 너무 teaspoon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슈으으으으으 망했어 아무튼 이걸로 종집으로 찍었네 무당도 사람이네 야 그래도 귀신이 얼마나 무서워 엄청 무서워 소리 그 자 Kaf 귀신이 무서워 그 Whitney 그가 아니야 사람보다 귀신이 더 무서워 하하하하하하 야 오늘 우리 실렸으면 굿 해야돼 하하하하하 아무튼 이게 또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니까 구독자분들이 좀 잘 보고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안 오는 거 아니에요? 저한테 손님 안 오는 거 아니에요? 얘 비 내려줘! 아무튼 오늘 재밌었어요 아무튼 무슨 하셨어요? 나도 너무 놀랬어 진짜로 사장님도 같이 놀래키려고 엄마의 아 나도 원래 저쪽 숨어있었는데 왜 저쪽이 튀어나오고 있어? 깜짝 놀랬어 나 이쪽 숨어있기로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잖아 고안만 안 질렀어도 안 돌아 봤다고 아니 카메라 날라오더라 와 나 진짜 나 피했잖아 진짜 죽박칠뻔했어 피했잖아 난 청어 언니 때문에 살았어 청어 언니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씨